요즘 교회 학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으로 인문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사회에 헌신하고 계신 박양규 목사님을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잘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안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자기 참여하면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기특했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보는 눈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사고하고 또 판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 그런 상식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기도를 하니?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 이건 바로 박양규 목사가 추구하며 지도하는 교회 학교의 모습입니다 서울 노원구 성덕중앙교회 아이들의 즐거운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95년도부터 해왔던 그런 세례통합 예배와 또 박 목사가 새롭게 시도하는 요즘의 교육과 예배가 앞으로 새롭게 융합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일단 이런 인문학을 고민하게 된 것이 아이들의 교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요즘 철저하게 부모님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임상체험을 했던 것이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추진은 아이들에게 이민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한글로 된 책들을 읽히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인문학을 바탕으로 성경의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사고력 그리고 믿음 표현력들이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발전해가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병을 앓게 됐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클라라는 어떻게 됐죠?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슈피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클라라의 할머니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 상식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음악이든 미술이든 역사든 과학이든 어떤 분야든지 좀 두루 섭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련된 책들을 읽히고 사과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 생각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경험했던 건 박양규 목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1학교에서 매주 한 권씩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 박양규 목사에게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가장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때입니다 제가 고전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판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같이 배워가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좋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책 못 읽어 못 읽을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 근데 할머니가 읽을 수 있어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꿔줬지 만약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숨기거나 혼자 꾹꾹 앉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진이가 고민이 있거나 속으로 꾹꾹 알았던 적이 있나요? 고민이요 고민이요 그... 아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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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크게 웃고 그러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 진지한 시간 경직되지 않은 자유함 속에 아이들은 세상을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만나는 소통을 배워갑니다 위듬노트를 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안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좀 더 잘 이해되고 더 읽게 됐어요 여러 작가들이 쓴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작가가 전하려는 뜻도 알아볼 수 있고 그 시대에 교회의 상황이나 상황 배경들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무엇이 아이들을 달라지게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아이들은 변하고 있는 것일까? 박양규 목사는 여전히 교회에서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5년 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몇 퍼센트 줄어들 거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몸을 던져서 이런 흐름들을 마감하는 어떤 고민들 그리고 힘을 합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교회들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 가는데 그렇지만 학원들은 많이 몰리잖아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이제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빨리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요 저는 아마 평생 이 일에 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양규 목사 교회 교육을 통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만의 특별한 교육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